분노를 결정하는 시간은 삼촌을 결정이 된대요. 분노가 풀려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는 시간은 그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시죠. 김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우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지금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걸어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의료인의 하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걷기가 건강에 가장 좋은 활동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의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자생력을 얻자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명상치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상 가운데 가장 쉽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행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가 입장에서 보면 걷기가 내가 원하는 곳을 딱 데려다 주기 때문에 걷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명상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 되게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뭔가 고립돼서 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걸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사단범인 한국명상학회 회장도 맡았었는데 은근히 감투자랑은 아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명상, 사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지금의 명상은 가장 쉬운 자기네 동네 근처에서 그리고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명상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하고 먹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걷는 것과 관련해서도 운동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속도가 빨라야 뭐 혹은 달리기, 조깅을 해야 건강에 땀을 정말 흘려야 좋은 거 아니냐. 그냥 걷는 거 가지고 과연 운동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법인데 두 가지의 문제를 짚어야 돼요. 하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적으면 그건 그냥 말로 운동 효과가 제로죠. 최소한도 30분 이상.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더벅더벅 평지를 걷는 건 운동 효과 거의 없죠. 다만 그때는 강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 등산, 또 여러 다양한 길을 걷는 게 운동 효과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걷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하신 조건들을 보니까 일단 걸으면서도 땀이 나야 되는. 좀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만 나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부터 운동 효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운동 같은 경우도 근력운동하면서 좀 아프다, 힘들다. 그때부터 근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걷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걷기 하다 보면 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열풍 불고 있는 게 맨발로 걷기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자갈밭 위를 걷는 분들도 있으시고 황토끼를 걷는 분들. 저 예전에 알던 어떤 기업 간부는 다 사업 정리하시고 무슨 황토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공원처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약간 좀 민간, 약간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에 그 맨발 걷기를 얼싱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지구, ing. 되게 멋있는 장명이죠. 저는 얼싱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네, 지구, ing입니다. 예전에는 그라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라운드에서 ing 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접지거든요. 그러니까 접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연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걷기라는 특히 맨발 걷기는 한의학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 지침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즉 자연 속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것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왕 자연과 접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조금 접지하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걷기만 하는 거는 저는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그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걸으면 당연히 땅과 다니까 접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땅과 접지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걸 느끼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는 단순히 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정서, 생각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맨발로 어쨌든 그렇게 땅을 걸어다니면 하여튼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맨발로 걷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맨발로 걸을 때 자기 발바닥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고 또 때로는 조금 머물러서 그 느낌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걷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태극권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동작만 툭 따라하는 것과 그 동작을 느끼면서 하는 것과의 효과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명상 역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와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걸 느끼고 확인하는 거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맨발 걷기 때는 특히 맨발로 지면과 접촉해서 많이 느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왜 처음에 저도 뭐 걷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무슨 자갈박 같은 위를 이렇게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건강이 안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참 걷다 보면 또 안 아파지긴 하거든요. 뭐 억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걸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자극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계속 나름대로의 좋은 효과를 갖게 돼요. 우리가 침을 맞는 것도 자극인데 또 뭘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자극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절하게 강한 거는 도움이 되는 게 싫은 자극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어쨌건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걸어서는 안 되고 잘 알고 제대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도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대로 걷는 법은 어떻게 걸어야 제대로 걷는 건가요? 사실 이 책을 읽었던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대체 걷기 갖고 책 한 번 쓸만한 게 뭐가 있냐.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읽으면서 쭉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책은 딴 건 몰라도 걷고 싶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걷기라는 게 너무나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안 걸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걷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걷기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미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우리가 걷기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진입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양한 길을 걷자라는 거고요. 걷는 그 자체가 재미있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저는 이제 출퇴근을 집에서 왔다 갔다 직장까지 가는데 걸을 때마다 조금 다른 길을 걸어요. 때로는 뭐 아파트 길을 걷고 뭐 찻길을 걷고 때로는 약간 산길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계속 다른 자극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걷기를 좋아하냐 안 하냐를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한 시간 걸어봤냐? 혼자서. 야 한 시간을 어떻게 걸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기가 재미가 없는 거고요. 한 시간 걸어도 재미있다. 라고 하면 이제 걷기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시간 이상 걸으려면 어떻게 되냐? 동료가 있어야 돼요. 같이 갈 걷기 동무.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걸을 때 걷고 나니까 좋다. 걷고 나니까 싫다. 라고 할 때 자연이 좋으면 내가 걷는 즐거움이 훨씬 배가가 되니까 자연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걷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관찰자의 걷기를 할 거냐. 또 하나는 나는 철학자의 걷기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서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게 좋으면 걷기가 즐거워지는 거고요. 철학자의 걷기는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쭉 걷고 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 라고 하면 그건 좋은 걷기가 되는 거고요. 걸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면 걷기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가 걷던 어쨌건 즐거워야 그게 또 표현이 되고 마음이 실제로 즐거워야 그것이 건강에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 이게 걸으면서 화를 풀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요즘 끔찍한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분노가 쌓인 분노장애.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해소를 못하고 그냥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 그런 일이 많다고 하고 남성들도 워낙 이 사회에서 치이다 보면 중년이 지나다 보면 이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는 화 이런 게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죠? 일단 이제 분노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분노를 결정하는 시간은 3초만 결정이 된대요. 내가 화날 거냐 말 거냐를 딱 결정하는 3초예요. 문제는 분노가 풀려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15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기 위한 15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하는 사람은 15분 동안 호흡을 할 수도 있겠죠. 수다를 터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15분 동안 막 수다를 터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나 혼자 그 문제를 풀 동안 15분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면 걷기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이제 명상을 가리키지만 5분 동안 심호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딱 앉아가지고 5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걷는 거는 15분이 가능하죠. 걸을 때도 뭐 힘, 호흡법 같은 게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걸을 때 그저 호흡법처럼 자기의 스텝에 리듬만 맞춰서 15분 이상을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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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15분을 걷게 되면 자신의 본래 리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꾸 어떤 분들은 그 속보 있잖아요.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빨리 걸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 약수터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러면 공원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뭐 거꾸로 걸으면서 손뼉 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대로 그냥 앞보고 앞만 보고 걸어야 되는 건가요? 뭐 걷기라는 거를 걷기야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걸으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고 걸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걸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걸으면서는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명상이라는 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생각을 비우는 거 아닌가요? 걸으면서 명상 어떤 게 그 표현이 어떻게 해야 그 표현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걸을래요 호흡할래요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숨쉬는 게 편하지 라고 하지만 호흡을 갖고 똑같은 리듬으로 하는 거는 사실 5분 지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걷기는 뭐 5분 10분 뭐 1시간 3시간도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럴 때 자신한테 똑같은 리듬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에 걷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걷기 명상은 명상 초보자들이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생각 이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명상 할 때도 걷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거든요.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좋을 때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기분 좋았다가 아니면 또 우울해졌다가 또 막 화가 났다가 또 막 뭔가 불안해졌다가 이게 뭐 이제 조울증 환자처럼 여러 가지 감정에 노출이 되는데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에 휩쓸릴 때 걸으면 그러한 감정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료가 뭐 저는 이제 주식 관련돼서 뭐 그렇게 물론 저도 보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이긴 날과 지는 날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걷다 보면 이긴 날은 굉장히 사뿐사뿐 걷게 되고 그렇죠. 또 짓 날은 무겁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걷기 행위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리듬을 자신한테 회복을 하게 되면 좋던 실프던 어쨌든 자신의 고유 리듬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걷는 행위를 하다 보면 생각은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감정도 똑같이 자꾸 위로 치받아요. 그렇죠. 기쁘건 슬프건 뭐 다 어쨌든 감정은 자꾸 감정이 다 올라오죠. 그렇죠. 뭔가 커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참 뭐죠? 완전히 일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 감정에 자기가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머리와 가장 먼 데가 어디냐 발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발바닥의 생각을 모아서 차근차근 걷다 보면 생각은 밑으로 자꾸 내려가게 돼요. 그 감정이 감정도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의 효과에서 우리가 단전호흡하면 자꾸 이제 복식 하복부 이렇게 단전 내려가지 않습니까? 걷기는 거기보다 더 내려가요.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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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죠. 사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렸을 때 사실 실수하는 결정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하고 근데 아까 분노가 있었을 때 화가 났을 때 15분만 걸으면 사라진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감정 어떤 불안감이 됐든 여러가지 감정들 역시 한 15분 정도 걸으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15분이 지난다고 생각과 기억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분노 때문에 나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 뭔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뭔가 자극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정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때 걷는 장소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없는 이렇게 좀 조용한 장소를 걸어야지 화가 나서 가라앉히려고 사람들 많이 부대끼는 데 가다가 어깨 탁 부대치면 또 기분 나빠져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걸을 때는 걷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동네 앞 자기 집 앞에 있는 동네 길 공원 한강 둘레길 사실은 근처에 있는 길이 가장 좋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알거든요. 건강에 좋은데 걸어야지. 근데 이 현대인들은 걷는 게 귀찮고 걷는 게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힘들다라는 생각 귀찮다라는 생각 이 걷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즉 자동차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하루 평균 보행수가 3만 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우리 한 5천보 요새 만보 만보 만보가 목표죠. 네 그렇죠. 또 스마트폰에 보행수 딱 처음 스마트폰 딱 기면 기본 보행수가 6천보로 세팅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만보만 걸어도 잘 걷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보는 생존형 걸음 그리고 자기가 조금 걷기에 도움을 받으려면 하루에 15,000보 걸어야 되는 꼭 필요한 보행수고요. 사실은 주말이나 이런 어떤 여행을 가서는 3만 보 이상을 걸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쳐야 지치고 나서 쉴 때 에너지가 쭉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고민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느낌을 받아봐야 이게 재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약간 힘들 약간 땀날 정도의 걸음을 자신의 일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 그다음부터 걷는 게 즐거워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즐겨야 될 텐데 그 즐기는 감정이 생기려면 일단 본인이 피로를 느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걷는다 그리고 약간 지친다 지친 것보다 조금 더 간다 그리고 쉬면서 느껴지는 그 쾌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양쪽으로도 정량적으로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생존형은 만보라고 하셨고 이거는 매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칙이 내가 그냥 살아 숨 쉬는 건 6천보 그냥 목표로 하는 거는 1만 보 그리고 내가 걷기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그러니까 걷기가 약간의 운동적 효과까지 플러스 하려면 1만 5천보 그러니까 하루 기준인 거죠. 그 정도면 출퇴근할 때 걸어서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걷고 그다음에 작정하고 30분 정도를 걸으면 대략 한 1만 2천에서 1만 5천 보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은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을 열심히 걸으면 2만에서 3만 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매 주말에 해야 될 행동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왼종일 하루종일이요? 하루종일 그러면 이제 3만에서 3만 5천 보 정도가 나오고 네. 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는 2박 3일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이상 완전히 걷기만 하는 그런 여행 이런 것들을 한 번 가시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군요. 계획적인 일단 일주일 동안에 걷기 여행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이라면 매일 1만 5천 보는 걸어야 일주일 동안 여행 가서 하루에 2만 5천, 3만 보 걸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실 젊은 층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 되다 보면 주변에서 쓰러지는 지인들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때서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돈도 안 들고 가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운동 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 말씀만 들어봐서는 단순한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까지 함께 되는 그런데 요즘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화병 걸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러한 화병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인 화 이것은 한 15분 이상 걸으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뭐라고 그럴까요 또 한두 시간 지나서 또다시 화가 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화를 없애자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분노가 없으면 자기의 어떤 행위를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라는 정서는 대단히 좋은 정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가 내 손에 잡히느냐 내 손안에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앞서도 명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명상이라는 게 멍때린다 생각을 비운다 이런 개념 물론 있지만 그런 생각 감정 행동을 자기 손에 넣는 행위가 명상이에요. 그걸 마음챙김 마인드플리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내 손안에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분노라는 거는 아 나한테 분노가 일어났구나 이 분노를 내가 손에 잘 저물악 저물악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의 에너지로 충분한 어떤 활력으로 쓰게 되면 그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도 그렇지만 걷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것을 내 손으로 쥐고 싶은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우리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님이시니까 한방학적으로 치만방으로 어떻게 안되나 해가지고 치만방 되죠. 화가 나았을 때 치만방이 딱 놓으면 딱 사라지는 뭐냐 하면 우리 단전 중에서 이 가슴 정중앙이 중단전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감정이 많이 맺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에서대로 이렇게 눌러봐서 아 아파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데 멀쩡한데 가슴 정중앙이 아 조금만 눌러도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 거기에 딱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거기에 침을 놓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 시원해졌어 쫄렸어 이러면서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뭐 주식 시황이 안 좋으면 오십시오. 다음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답한 감정은 어쨌든 풀어줘야 되죠. 그것도 괜찮겠네요. 진짜 아주 정말 심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물리적인 치유를 좀 받고 그럼요. 그다음에 걸으면서 또 남은 앙금을 또 다 풀으시는 하여튼 걷는 것이 그냥 다 막연하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정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연계가 되니까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우리가 방법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김종우 교수님 모시고 제대로 걷는 법 그리고 걷는 것의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